전시장 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이제 탈락 장면 잘해! 잘해! 다시 해봤네 고춧가루 진짜 앞에서 돌아야 돼 아는건 손이 안다 어 맞아 거의 등을 부딪치다시피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한번 좀 붙여주고 좀 턴이 있긴 하더라고 거기서 좀 멈칫해서 몸을 정돈 한 다음에 다리 올려갖고 아 소리 안다 자꾸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손을 한번 스친 다음에 거의 이거를 좀 더욱 터치하듯이 하면서 펜치다가 겉바지를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위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아래에도 그냥 속도 안 나고 속에서 만장 표현해서 주는 느낌을 들어야 돼 언니 잘하네 이제 퇴근하면서 와야 되는데 가늘면 안돼 아 이게 어려워 애로만 고춧가루 이게 조그마한 거 맞잖아? 조그마한 거 신경을 안 써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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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이렇게 펌고 이렇게 땡겨가 나서 약간 구분의 상품이야 그냥 벽에 손이 딱 붙여야 돼 그래서 이걸로 엄청 붙어있는 편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일자로 피고 있어? 일자로 피고 다리를 일자로 뻗은 다음에 이거를 힘을 엄청 준 다음에 이걸로 쭉 당겨서 당겨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탁 치고 올라와야 돼 어 나 지금 아랫배가 아팠어 조그마한 거 나온 다음에 평상에 누워도 되겠다 괜찮네 야 눈에 보기에는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영상에는 이렇게 빠르게 안 느껴진다 타인냄스로 뜨거니? 아 미치겠다 진짜 나 지금 어깨 나갈 거 같아 지연은 어깨가 나갈 거 같아 어깨가 나갈 거 같아 나는 근데 여기가 매장이 다 아파 난 딴 데는 괜찮은데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깨 나가겠는데 진짜 어깨 나가겠는데 진짜 어깨가 나갔어 벅이야 야 많은건 안하고 그 앞에서만 한번 플랫턴해서 돌고 바로 잡고 올라오면 좋은데 이게 잡아지질 않아 근데 이게 돌고 자빠지질 않아 아 나 언니 많이 건넜고 치고요 그래? 아 피곤하다 어깨만 좀 안아프지겠다 아 진짜 어깨 너무 아픈데? 어깨가 나갔다 야 지금 아프지? 아퍼 나도 여기 지금 되게 아파 좀 쉬어 내가 뒤로 갔다가 아까 잠깐 근데 너 아까 저기서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했지? 아 그때는 힘이 좀 무나마 있었어 기발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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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물색이라 좋은구나 라는 생각 hoor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자녀마 어디짓발 빠져나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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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꼬꼬 꼬꼬! 그렇지! 들어가! 옳지! 고! 고! 안 할래! 나 뒤로 하는 거나 한 번 더 할래 야 그래! 완성도 있게 만들어 봐 걷는 거로 근데, 잠깐 안 어섭하게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지? 배가 아파도 못하겠어 이걸 보면 될 거 같애 그래, 샌들 맞추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걷는 것처럼 걸으려면 칼에 차라리 안 잊는 게 나은 거 같아 안 잤고 빨리 stop talking that trash cause the vibes from the front all the way to the back